방법왕 내 힘만 믿고, 나 힘없어, 힘좋아 이런게 아니구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드라이버 샤프트는요 이 자체 샤프트 강도가 있고 토크라는게 또 있대요 토크는 뭐냐면 샤프트 뒤틀립 그래서 좀 연한 샤프트일수록 뒤틀립이 커요 그래서 이 땅 때려주는 그 힘을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약간 토크가 커서 쫙 때려주는 그 빡! 그 회투리 같은 그런 느낌의 탄성에 의해서 공을 멀리 보내게 되는데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제 드라이버 말고 벗겨서 드라이버를 하나 꺼내볼게요 이건 비공인 드라이버거든요 비공인 드라이버인데 되게 많이 휘죠? 그런데요, 여기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공을 빡! 오른쪽에서 때리는 타입이다 즉, 그걸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 훈련 장비를 보면 비거리 플렉스죠? 비거리 플렉스를 휘두르 봤을 때 소리가 오른쪽에서 나는 분들이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왼쪽으로 가는게 좋다고 해도 그렇게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회초리의 챔질이 오른쪽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른손의 역할이 큰 분들은요 샤프트를 반드시 강한 것을 쓰셔야 돼요 내가 레귤러급이다 그러면 약간 SR급 아니면 레귤러도 딱딱하게 단단하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지금 휘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확 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레귤러고요 45g에 토크가 6이나 나와요 이렇게 휜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걸 때리는 타입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확! 샤프트가 늦게 따라오면서 여기서 놀래는 거에요 철컹이 여기서 수리하기 때문에 철컹이 여기서 수리하기 때문에 확 젖혀져서 놀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연한 샤프트로는 볼이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게 이런 클럽이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철컹을 오른손이 아니라 우리 그 개스윙 개스윙 약간 그 왼쪽까지 갈 수 있는 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때려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건 무슨 레귤러의 그립도 뭔가 가늘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하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냥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거 보세요 265가 나가요 이게 여러분께 제가 이걸 리뷰해 드렸죠 이거는 플래티늄이라는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옥 선생이 쓰는 드라이버 제가 빌려온 거죠 지금 방법왕이 딱딱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굉장히 선수용으로 나온 건데 이러한 샤프트들은 끌고 와도 되고 때려도 돼요 약간 강한 느낌이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려도 쭉 받아주면서 지금 드라이버가 나면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의 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샤프트가 오른쪽에서 빡 때리는 분들은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게 되면 거의 다 슬라이스로 열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팍 조작을 하면 왼쪽으로 감겨 버리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샤프트 굉장히 잘 고르는 방법 내가 히터형이다 으쌰악 하고 오른쪽에서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단단한 샤프트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스윙 약간 이동을 해서 딱 나중에 늦게 때리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막 휘는 거 아니어도 뭐 이거보다 더한 여성용 클럽 남자 기준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때려봐 더 때려봐 이런 연한채 쓸 때는 반드시 끌고 올 수 있는 스윙 개스윙이 가능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연한 스윙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연한 클럽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스윙 형태에 따라서 지금은 캐리 그냥 아예 250에 떨어지고 265가 날아가잖아요 그냥 뭐 멀리 날아가는 채니까 이거 오래 뜨거울 것 같아요 플래티넘 G3 원오프 G3 플래티넘 스윙 형태에 따라서 샤프트 선택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처음 등장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린 건데 레슨과 연관해서 아셨죠? 여러분의 관심은 방부방이 힘을 내게 합니다 지금까지 방부방이었습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